천태종 부산 삼강사와 부산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사할린 강제 진용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삼강사는 지난 11일 유준호 사할린스크 제1공동묘역에서 주지 무원스님, 부산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관계자, 사할린 한인회 등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용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제와 추모비 재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삼강사는 추모비 재막식에 추모관 건립 기공식을 진행했으며 추모관은 2층 규모로 위폐한치, 소규모 전시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